마스크 다 써주시는 걸로 하고 저는 마스크를 좀 벗고 강의를 할게요. 괜찮겠죠? 강의 수업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오늘 이제 강의 계획표 잠깐 좀 볼 거고 자 그리고 교재가 나왔죠. 앞으로 이제 11월, 12월달하고 1, 2월달하고 스마트학 개론으로 공부를 해나갈 거고 이건 이제 9, 10월달에 이론총 정리할 때도 다시 사용할 거니까 여러 번 볼 거예요. 한 번, 두 번 볼 게 아니라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라고 시험 볼 때 가능한 가장 얇은 교재니까 여러 번 회독할 교재니까 중요한 것들 잘 너무 막 잡다한 것들 다 적어놓지 마시고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중요한 것들만 적어놔서 나중에 시험장에 가져가야 될 단권화 교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정리하시고 1년 동안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핵심적으로 배울 교재고 자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 공부를 시작할 건데 수업이 끝나면 이렇게 학인학습 문제를 나갈 거예요. 시험 끝나서 수업 열심히 들으면 아마 다 채워나갈 건데 처음에 문제풀이할 때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처음 풀다 보니까 익숙치 않아서 좀 어려움이 있을겠지만 우리 시험 아니니까 100점 맞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0점 맞았다고 누가 뭐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제가 제시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따라서 익숙해질 때까지 좀 노력하셔야 되고 자 그럼 이제 강의 계획서 한번 보죠. 제 이름 알죠. 황재현. 밴드 가입하시면 이제 아직은 문제를 올려드리지 않고 아직 밴드를 활용하진 않고 있는데 조만간에 밴드를 활용해서 부동산학계로 공부하는 데 도움될 수 있는 자료들이나 영상 같은 거 많이 올려드릴 거니까 밴드 가입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첫 주차는 오리엔테이션 했으니까 2주차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좀 해볼 건데 자 강의 계획표에 우리 교재가 이제 스마트 학계론으로 나갈 거고 목표는 개념 이해와 용어 정리. 우리 지난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세 가지. 학계론을 공부할 때는 용어를 잘 정리해야 된다. 용어 뜻을 알아야 돼요. 물론 용어에서 우리가 컨셉이라는 개념이 있고 팩트라고 하는 사실이 있었어요.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외울 수밖에 없지만 개념이라는 건 용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으니까 용어를 의미를 찾으려고 좀 노력하셔야 되고 다 제가 설명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다 알고 있을 만한 기본적인 내용 같은 건 지나실 수 있어요. 내가 모른다 그러면 네이버 찾아서 용어의 뜻을 좀 알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두 번째가 계산 문제 포기하면 안 된다. 계산 문제는 마음속에 무조건 내가 꼭 정리해서 시험장에서 풀어낼 수 있도록 반복 연습할 거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세 번째가 학계로는 이해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무조건 단순한 암기로 끝나면 안 되고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오래 기억나고 암기 양이 많이 줄어들어서 다른 과목 동차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학계로는 일찍 딱 정리해놓으면 이 수준이 쉽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뒤에 공부가 또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동차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고 항상 처음에 이해를 좀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런데 처음에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단순한 암기로 예를 들면 수요곡선이 오른쪽이 내려가 있다. 수, 우, 하 이렇게 외우면 끝난 것 같지만 간단해요. 내 공부한 것 같다는 느낌이 있지만 이건 착각이에요. 왜 수요곡선이 오른쪽이 내려가 있는지에 대한 원리를 알려면 여러 가지 단서들에 대한 원리가 원인 결과, 원인 결과, 원인 결과를 이어서 하나의 큰 뭉텅이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처음엔 좀 힘들 수 있어요. 우리가 학창시절에 공부를 좀 많이 안 해봤던 분들은 더 어려울 수 있지만 처음에 이걸 전체적으로 딱 이해를 해놓으면 나중에 부분적인 것들은 아주 기본적으로 충분히 해석해서 응용문제까지 풀어낼 수 있으니까 좀 어렵다 하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지라고 끝내면 안 되고 제가 제시하는 원리 방향으로 맞춰서 노력하셔야 돼요.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해하고 용어 정립하고 기출 지문을 문제를 풀어낼 거예요. 항상 우리는 공부를 잘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알아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잘 풀어내는 게 목적이에요. 합격 점수 이상을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모든 공부는 사실 학계능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공부한 내용을 바로 문제에 활용해서 이 문제에 이렇게 중요한 게 나왔구나 언제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출 문제 기출 문제를 우리 여러 번 봐야 되고 수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집 하나만 뽑아라 무조건 기출 문제집이에요. 기출 문제를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많이 볼수록 합격에 가까워진다고 항상 생각하시면서 기출 문제를 가장 가깝게 봐야 되고 답을 찾는 것보다는 모든 질문을 해석하는 데 목표를 둬야 돼요. 그리고 기초 수학과 계산 문제 풀이를 11월, 12월 달에 열심히 공부할 거니까 기본 유형 배울 거예요. 18가지 중에 한 10가지 정도 배울 거니까 이때 잘 듣고 이해하고 반복 연습해서 학기론 공부하는 날마다 아침에 잠깐 왔을 때 5분, 10분, 15분 이렇게 시간이 있을 거예요. 이때 전에 풀었던 계산 문제 한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계속 풀어나갈 수 있도록 짧은 시간 좀 반복해서 활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계산 문제 공부 방법이니까 그렇게 활용하시고 학습 방법에서 합격률은 출석률이다 이렇게 나왔네요. 출석해야 돼요. 출석만 한다고 합격하는 건 아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강의를 빠지지 않고 다 들어야 돼요. 선생님 다 준비해서 열심히 강의할 거니까 강의는 빠뜨리지 않고 듣고 그리고 수업 중에 가능한 이해하고 암기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남는 시간에는 집에서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 보내시고 학원 나왔으면 가능한 집 중에서 그 시간에 듣고 외우려고까지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좋은 얘기 하네 라고 편하게 팔짱 끼고 이렇게 그래 이러면 안 되고 들었으면 아는 거면 한 번 더 머릿속에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외우려고 수업 중에 노력하셔야 되고 복습을 하셔야 돼요. 특히 3월 달까지는 1차 감옥인 민법과 학계론 위주로 우리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업 당일 날, 가능한 당일 날 한두 시간 정도는 반드시 복습을 해야 되고 뭘 복습해야 되냐라고 할 때 스마트 학계로 나와 있는 기출문제 대표 유형이 있어요. 중요한 지문들만 제가 엮어놓은 기출문제인데 이 기출문제 이걸 100% 다 이해하는 걸 목표로 하고 수업 끝날 때 이렇게 제가 확인학습 문제를 줄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무조건 다 내 걸로 만들려고 노력하시면 충분해요. 그러면 11월, 12월 달 열심히 거치면 모의고사 봤을 때 한 50점 정도를 맞을 수 있는 수준이 될 거고 1월 달, 2월 달 지나가면 60점 이상 완성이 될 거예요. 이때부터 좀 더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70점, 75점, 80점까지 목표하면 그 뒤에 공부는 사실 많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양이 많이 줄어들 거니까 11월, 12월 달부터 가장 열심히 해야 될 건 학계론과 민법이에요. 민법은 처음에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하면 할수록 올라가는 과목이니까 민법도 열심히 하시고 이해해야 된다라고 나왔고 나중에 이제 기초계산 문제 특강을 무료로 할 거니까 그때 이제 공지하면 꼭 참여하시도록 노력하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공부해보죠. 테마 2부터 가보죠. 우리가 이제 처음에 기초이론 11월, 12월 달은 모든 테마를 다 배우진 않고 55개 단원 중에서, 테마 중에서 매년 반드시 나오는 테마를 중심으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들 중심으로 나갈 거니까 테마 2, 페이지 13페이지예요. 자, 이때부터 이제 공부해보죠. PPT를 줬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아마 PPT 자료를 주진 않을 거예요. 교재가 안 나온 줄 알고 PPT를 출력했다는 것 같아요. 교재를 볼 거고 너무 많이 옮겨 적는 거에 집중하면 안 돼요. 이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 게 유학집이에요. 3, 4월 달은 유학집으로 공부할 거니까 여기는 여기에 딱 나와 있는 것만 내 걸로 목표로 하고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잠깐 메모 같은 것만 해놓고 수업 중에는 가능한 수업을 들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옮겨 적는데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옮겨 적는데 집중하면 안 되고 자, 보죠. 13페이지 자,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의 개념이라는 건 부동산의 뜻이 뭐냐 뭘 부동산이라 할 거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부동산은 뭐냐 뜻이 뭐냐 정의가 뭐냐 의의가 뭐냐 이걸 얘기하는데 자, 보니까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나왔어요. 자, 이건 뒤에서부터 읽어요. 부동산의 개념을 복합적으로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의 개념을 뜻을 복합적으로 보겠다 복합이라는 건 합쳤다는 의미예요. 뭘 합쳤냐라고 할 때 이렇게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으로 세계로 합친 의미로 부동산의 개념을 이해해 나가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복합 개념의 부동산 중요한 단어예요. 보통 이제 문제 나오면 1번 문제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부동산을 복합 개념으로 봤을 때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부동산을 볼 거고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볼 거고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볼 거냐 라는 뜻인데 법률적으로 봤을 때 민법이라는 거에 가장 법의 기초죠. 민법에서 부동산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 및 정착물 나오면 민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동산의 뜻이다. 이 정착물은 토지에 붙어져 있는 물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건물도 토지에 붙어져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정착물 나오면 건물이 있을 수 있고 나무도 붙어져 있네요. 그 다음에 도로도 붙어져 있고 혹시 국어 알까요? 국어? 국어 국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논이나 밭에 보면 물 지나다 이렇게 시멘트로 잘 발라가지고 물기를 만들었죠. 우리가 또랑이라고 하는 거 이걸 국어라 그래요. 그래서 인공수로 우리 시험에 학교론에서 두 번이나 나왔어요. 인공수로 이런 거 국어 그러니까 이런 건 다 토지에 붙어져 있는 물건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정착물 그래서 민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은 토지 및 정착물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이걸 좁은 의미에 협의는 좁은 의미에 라는 뜻이에요. 좁은 의미에 부동산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 법에서 광의의 부동산은 넓은 의미의 부동산인데 협의의 부동산인 토지와 정착물에다가 토지 정착물에다가 준 부동산을 합쳐서 이제 광의의 부동산 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이제 준 부동산이 나왔는데 자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한다 준한다라는 건 부동산으로 간주한다 간주한다를 준한다 이걸 한자로 의제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의제 부동산 간주 부동산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준 부동산을 보니까 아래 용어에 준 부동산은 의제한다 간주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 말 뜻을 한번 해석해보면 부동산일까요 부동산이 아닐까요 부동산이 아닌 거죠. 부동산이 아니니까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해줄게 이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준자가 들어갔다는 건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나중에 공부할 때 준주택이라는 게 나와요. 준주택 준주택은 주택일까요 주택이 아닐까요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이 아닌데 주택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주택 취급해줄게 이렇게 하는 것을 준주택 가장 대표적으로 공법에서 외워야 되는데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하지 않아요. 주택이 아닌데 주거용으로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주택 취급해줄게 준주택이라고 얘기해요. 자 준 부동산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예를 들어 보니까 자동차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 이렇게 재단 등 업권 임목 이런 게 있는데 자동차 생각하면 얘는 당연히 동산이에요. 움직이는 자산 동산인데 얘 왜 준 부동산이라고 하냐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냐 라고 했을 때 우리 부동산은 의무적으로 등기 등록해야 돼요. 등기 등록해야죠. 등기 등록을 무슨 제도 공시제도라 그래요.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어요. 알려주는 제도인데 부동산의 정보를 기본적으로 알려고 등기 등록 제도를 취하면 등기부나 대장 같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떼어보면 이 부동산의 정보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낼 수 있죠. 그래서 등기 등록을 공시수단 공시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동산은 무조건 공시해야 돼요. 등기 등록해야 되는데 자동차 등록해요. 자동차 등록해요. 안해요. 해요. 선박 항공기도 등록을 해요. 재단 같은 건 등기를 하고 그래서 동산임에도 불구하고 등기 등록하는 동산등이 있어요. 부동산은 무조건 등기 등록해야 되는데 동산인데도 등기 등록하네. 부동산과 비슷하게 등기 등록하네. 그래서 부동산 취급해 줄게 라고 하는 걸 준 부동산이라 그래요. 자 그럼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준 부동산이 뭐야 그러면 등기 등록하는 동산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등기 등록하는 동산등. 자 그래서 부동산과 유사한 등기 등록수단 이걸 공시수단 공시제도라 그래요. 공시하는 공시하는 동산등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준 부동산이라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준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보면 일단 첫 번째 준 부동산은 동산등이다 부동산이다. 다시 한 번 자동차가 동산등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동산등이에요 근데 뭐하는 등기 등록하는 동산등인데 부동산은 아닌데 어디에는 포함시켜준다 광희의 부동산에는 포함시켜준다지 부동산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취급하긴 하지만 부동산은 아닌 거예요. 등기 등록하는 동산등인데 부동산으로 취급은 해준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 광희의 부동산에는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원래는 동산인데 등기 등록해서 부동산에 준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동산은 아닌데 광희의 부동산에는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 부동산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되고 첫 번째 자 이걸 이제 법률에서 보는 개념인 거예요. 법률에서는 이렇게 본나 민법에서는 좁은 의미의 부동산으로 토지와 정착물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 이라고 정의하고 넓은 의미로 볼 때는 토지 정착물에다가 준 부동산까지를 포함하여 광희의 부동산 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정착물은 협의의 부동산이에요 광희의 부동산이에요 토지 정착물은 협의의 부동산일까요 광희의 부동산일까요 둘 다라고 해야 돼요 둘 다라고 협의는 토지 정착물이고 협의 부동산도 광희에 들어가 있는 거죠 토지 정착물은 협의이자 동시에 광희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단 준 부동산은 협의에는 들어가지 않는데 광희에만 들어가는 부동산의 준하에 취급하는 등기 등록하는 동산 등이다 이렇게 정의해야 돼요 이걸 정확히 이해해야 나중에 어떤 지문이 나와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일단 그렇다 자 얘는 동산 등인데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는 이유가 등기 등록하는 동산이라서 그래서 광희의 부동산에 포함된 다음 자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 개념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한 문제를 출제자가 시험 문제로 내겠다라고 할 때 내는 것이 이해해요 자 경제적 개념으로 이 다섯 가지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다섯 가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경제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단어를 좀 일부 풀어줬는데 우리 경제적 가치가 있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돈과 관련된 것이 경제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이렇게 얘기하면 뭘 얘기한다 경제활동이 뭐예요 경제활동 나의 지난 시간에 엄청 열심히 공부했는데 경제활동이 뭐예요 수요와 공급 얘기했었어요 맞아요 수요 공급이 활발히 일어나면 경기가 좋다 이런 얘기했어요 수요 공급은 경기 경제활동이라고 하고 수요 공급의 정도를 경기인데 경기는 변할 수 있다 또는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을 뭐라 그랬어요 시장 이게 학계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경제라는 단어 경제활동은 수요 공급 수요 공급의 정도를 경기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을 시장 무조건 서로 연관됐는데 자 그럼 이제 따져볼 때 경제적 개념의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이렇게 보는데 얘는 이제 돈과 관련되어 있는 재산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있는데 나는 이걸 토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토지는 부동산인데 경제적 가치가 있어요 부동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어요 있어요 고가잖아요 경제적 가치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토지가 있는데 나는 이걸 이건 내 재산이야 토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야 이건 내 재산이야 자산이야 자본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경제적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부동산을 자산 자본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걸 경제적 개념으로 이해했다라고 얘기하고 생산재 생산요소를 생산재라 그래요 소비재 거래하는 물건을 상품이라 그래요 이건 공급과 관련되어 있고 이건 수요와 관련되어 있고 거래하는 물건을 상품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라는 단어가 돈과 관련되어 있는 자산 자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생산재 소비재 상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땅이 있는데 나는 이거 토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택을 지을 수 잃기 위한 생산요소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집을 질려면 뭐가 필요해요 무조건 땅이 필요해요 이게 땅이라고 하지 않고 이건 주택을 지기 위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생산재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난 이걸 직접 사용하기 위한 소비재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거 팔 수 있는 상품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걸 이걸 경제적 개념으로 바라본 개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바라보는 개념을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이해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이해 못해도 그냥 외우면 문제 풀 수 있으니까 어찌 됐구나 이 다섯 개를 무조건 외워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 이 첫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 개념의 다섯 개 경제적 개념 나오면 돈과 관련되어 있는 자산 자본 물론 엄밀히 따지면 뉘앙스는 있어요 둘의 의미의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이건 금융도 넘어가서 자세히 배울 거고 지금은 그냥 재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토지를 자산 자본이라 보거나 생산제 소비제 거래되는 물건 상품이라고 바라보는 건 경제적 측면으로 부동산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개념의 자산 자본 생산제 소비제 상품 공급 수요 거래하는 물건 상품 이렇게 이해해서 얘가 이제 떠올라야 돼요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돼요 부동산을 경제적 개념으로 바라봤을 때 다섯 가지가 뭐다 다섯 가지 자산 자본 생산제 소비제 상품 이걸 수업을 들을 때 어 그런가 보다라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제가 이걸 여러 번 얘기했어요 지금 방금도 한 네 번 다섯 번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외워놔야 돼요 외워서 이제 일어날 때까지 머릿속에 들어 있고 문제 풀면서 다시 나가면서 하루 정도 기억하고 있고 다음에 또 배울 때 한 번 더 머릿속에 확인하면 세 달 네 달 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공부 양이 줄어드는 거니까 수업 중에 외우려고 하셔야 돼요 자 경제적 개념의 자산 자본 생산제 소비제 상품 자 이제 기술적 물리적으로 바라볼 땐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 학교에서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똑같은 말이에요 기술적으로 봤다 물리적으로 봤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특히 물리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을 이걸 물리적으로 이해했다라고 얘기해요 눈에 보이는 모습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인다는 건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눈에 보이는 거예요 법이나 경제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무형인데 얘는 유형이어서 형태가 있는 모습으로 바라보는 걸 기술적 물리적으로 바라봤다 그래요 옛날에 남진이라는 사람이 가수가 가수예요 님과 함께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 거 있죠 어떻게 불러요 저 푸른 초원이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저 푸른 초원이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한번 보죠 저 푸른 초원이래요 저기에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봐요 저 푸른 초원 위에가 있어요 초원 위에 덕에 그림 같은 집을 지으려고 했어요 저기 눈에 보이죠 저 초원이 부동산이에요 토지를 얘기하는데 저기 보이잖아요 저 보이는 위치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위치 눈에 보이는 위치를 이걸 기술적 물리적 개념이라 그래요 물론 정확히 따지면 이제 우리가 위도 경도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제 집원이 붙어져 있죠 그래서 부기 얼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물리적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기 나무 아래 산 아래 강 옆에 이렇게 보이는 위치 이렇게 보이는 위치로 보는 걸 보이는 건 다 부동산인데 이걸 위치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집을 질려면 평평해야죠 평평한 공간이 있어야 돼요 이 토지를 평평한 공간이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이게 눈에 보이는 저 푸른 초원 위에 평평한 초원 위에 라는 것이 이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가 공간이 될 수 있다 이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위치 공간이라고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시골 내려가면 자연환경이 아름답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디 경치 좋은 데 가면 야 자연이 아름답다 환경이 아름답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뭐냐면 산 나무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이 자연이자 환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이것들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기술적 물리적 개념으로 바라보았다 그래서 위치 공간 자연 환경으로 바라보는 것은 이건 기술적 물리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얘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와 얘가 섞어져 나올 건데 얘를 정확히 다섯 개 구분하면 나머지는 얘인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다섯 가지 경제적 개념을 외우는 게 중요하고 얘의 뜻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이런 게 눈에 보이는 모습이야 저 푸른 초원 위에니까 저기가 위치예요 푸른 초원 위에 평평한 초원이 공간을 얘기하고 아름답다 자연환경이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배운 건 부동산의 개념을 단순히 뭐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부동산의 개념을 복합적으로 보겠다 그럼 이제 앞으로 복합적이다라는 말이 나오면 보통 세 개 세 개 말고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도 복합할 수 있어요 근데 학기론에서는 주로 세 개를 복합해요 어떤 측면으로 법률 경제 기술적 측면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복합이란 말이 나오면 뭐를 합쳐서 복합이란 말을 쓴다 법률 경제 기술을 합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술과 똑같은 건 물리적 개념이고 그래서 복합이다 또는 종합적이다라는 말도 써요 합쳤다라는 의미 나오면 법경기를 합쳤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이런 거다라고 배운 거예요 부동산의 개념을 복합적으로 법률 경제 기술 이렇게 봤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머릿속에 잠깐 정리해봐요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협의 광의 이렇게 부분했어요 협의는 민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거고 뭘 얘기한다 부동산은 토지와 정착물 광의는 넓은 의미에는 토지 정착물에다가 준 부동산을 합쳤는데 준 부동산은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동산 등인데 부동산 아니에요 자동차 같은 동산 등인데 뭐 하니까 등기 등록하더라 부동산과 비슷하네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겠다 준 부동산 근데 얘는 어디에 포함되냐면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이렇게 봐야 되고 경제적 개념의 다섯 가지 뭐 자산 자본 생산제 소비제 상품 이렇게 바라보는 거고 기술적 물리적이라는 뜻을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모습 형태가 있어서 이걸 위치 공간 자연 환경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정착물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자 정착물이라고 하면 붙어져 있는 물건인데 토지에 붙어져 있으면 토지 정착물이에요 근데 정착물이라고 하면 법률적 측면에서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정착물이면 부동산으로 취급해요 협의든 광의든 토지 정착물은 다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럼 뭘 정착물이라고 할 거냐라고 할 때 토지에 붙어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건물에 붙어져 있는 것도 정착물이 될 수 있어요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원래는 움직이는 거였는데 움직이는 동산이었는데 얘가 딱 토지나 토지나 건물에 부착되어서 부동산 취급하는 것을 정착물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떻게 붙어져 있어야 되냐면 그냥 붙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유 있게 단단히 오랫동안 잘 부착되어 있어야 돼요 이건 구체적으로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느낌상으로 이유 있게 단단히 잘 오랫동안 부착되어 있으면 이건 정착물로 보고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죠 자 오랫동안이란 말을 항구적으로 이런 표현을 써요 영구적으로 또는 항구적으로 영구적으로 항구적으로 영원히 붙을 목적으로 부착했을 때 용도에 맞게 부착했을 때 단단히 부착했을 때 이런 것들을 다 정착물로 하고 자 임대인이 부착해야 돼요 임대인이 임차인이 부착하면 이사갈 때 떼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임대인이 부착해야 오랫동안 부칠 목적으로 부착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이 부착하면 어떨까요 얘는 이사갈 때 떼어가려고 부착한 거죠 그럼 얘는 영구적으로 부착한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부착한 거잖아요 그럼 정착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부동산이 아니네요 그럼 뭐라고 한다 동산이라 그래요 얘는 동산인 거예요 임차인이 부착하면 동산이고 임대인이 부착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제거시 분리시라고 해요 떼어냈을 때 건물에 붙어져 있었는데 떼어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켜야 할까요 일으키지 않아야 될까요 일으키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판단하는 건 이유 있게 단단히 붙여져 있어야 돼요 떼어냈는데 건물에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지금 건물에 저기 시계가 붙어져 있고 액자가 붙어져 있어요 이거 떼어내면 건물에 문제를 일으켜요 안 일으켜요 안 일으켜요 건물에 기능이나 물리적 손상이 전혀 없어요 그럼 얘는 붙일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맞아요 떼어냈는데 아무 문제가 없대 건물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대 그럼 붙일 만한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건물에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가 있고 또는 수도꼭지가 있다고 해보고 여기 LED가 달려져 있는데 이걸 떼어내면 건물 안에 조명을 불을 밝힐 수가 없어요 수도꼭지를 떼어내면 건물에 물이 나오는 기능이 있는데 물에 나올 수 있는 기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은 붙일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에 붙여져 있는 것 중에 이게 정착물이 되려면 떼어냈을 때 문제를 일으켜야 붙일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여기에 헷갈리면 안 돼요 제거했을 때 손실이 발생해야 돼요 발생하지 않아야 돼요 발생해야 돼요 손상이 있어야 붙일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걸 정착물로 보는 거예요 이건 굳이 머릿속에 무조건 뭐 뭐 뭐 이렇게 외우는 건 아니고 붙일 만한 이유가 있어야 돼 오랫동안 단단히 잘 이유 있게 붙여져 있으면 정착물로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 건 잠깐 보면 판자집은 집인데 토지에 붙어져 있긴 한데 얘가 영원히 붙일 목적으로 붙여간 게 아니라 임시로 살 집이에요 판자집 임시로 살 집이니까 영구적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붙여간 거니까 얘는 정착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도 동산이고 가식수목 가짜로 심어놓은 나무 얘기하는 거예요 가짜로 이식 중인 수목이라고도 얘기해요 이식 옮겨 심기 위한 수목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여기 토지에다가 내가 완전히 옮겨 심으려고 하기 전에 잠깐 어떤 사정에 의해서 여기에 못 심을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 여기에다가 잠깐 하루 정도 잠깐 심어놓으려고 했던 나무예요 가짜로 임시적으로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토지에 오랫동안 붙일 목적이 아닌 거죠 그럼 얘도 정착물이 아니다 그럼 동산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 중에 정착물이 아닌 건 얘 하나뿐이에요 머릿속에 딱 박아놔야 돼요 나무 중에 정착물이 아니고 동산으로 취급하는 건 가식수목뿐이다 이게 이제 올해 1번 문제로 나왔던 거예요 가식수목 처음 나왔어요 그럼 내년에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가식수목 하나 기억해놓고 자 경작수학물은 뭐냐면 이걸 분리과실이라 그래요 예를 들면 이렇게 나무가 있을 때 사과가 붙어져 있다고 해보죠 그럼 붙어져 있으니까 이건 미분리과실이라고 얘기하겠네요 사과가 붙어져 있어요 분리가 안 된 미분리과실이에요 이건 나무로 취급해요 나무에 붙어져 있으니까 근데 얘를 떼어냈어 이렇게 떼어내면 분리된 거죠 이걸 분리과실이라 하고 분리과실 경작수학물이라 그래요 그럼 떨어졌으니까 움직이는 거니까 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붙어져 있는 과실은 나무로 취급하니까 이건 부동산 정착물로 보는 거지만 떨어져 있으면 움직이는 거니까 경작수학물은 동산이다 당연히 당연히 그렇고 이런 거 이제 헷갈리면 안 되고 임차인이 붙여가면 임시로 붙여간 거니까 일시적으로 붙여간 거니까 정착물 아니다 가식수목도 임시로 일시적으로 나무에 심은 땅에 심어 놓은 거니까 이건 영구적으로 부착할 목적이 아니니까 정착물이 아니다 판자짐도 일시적인 집이니까 정착물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어져야 움직이는 게 정착물이 돼서 부동산을 본다 그럼 얘들은 이제 정착물인 거예요 정착물인데 특히 얘들은 보니까 토지에 붙어져 있는 정착물이에요 토지에 붙어져 있는 정착물 중에 두 개로 구분을 해요 의미만 정확히 해석하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독립정착물, 종속정착물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토지가 있을 때 여기에 만약에 건물이 이렇게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얘는 정착물이죠 정착물이에요 건물이라는 토지 정착물인데 이 건물은 땅 주인 거예요 아니면 건물 주인이 별도로 있어요 건물은 무조건 땅 주인이 가져요 아니면 건물 주인이 따로 있어요 건물 주인이 따로 있죠 건물 등기부 따로 있어요 땅 등기부가 있고 건물 등기부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이 토지에 붙어져 있는 건물은 땅 주인 거다 아니면 건물 주인 따로 있다 건물 주인 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토지에 붙어져 있는 정착물에 주인이 별도로 있더라. 이걸 독립정착물이라 그래요. 이 독립정착물이 아닌 것들은 토지에 붙어져 있는 정착물의 주인은 다 땅 주인 거예요. 땅 주인 건데 이 독립정착물은 뭐냐면 별도의 주인이 있는 거. 땅 주인이 갖는 게 아니라 이 정착물의 주인이 따로 있는 걸 이걸 독립정착물이라 그래요. 그럼 얘는 누구 거냐. 등기부예요. 등기부에 있는 소유권자 거예요. 등기부에 갑이라고 소유권자가 써있으면 갑거지 땅 주인 게 아닌 거예요. 첫 번째 건물. 여기 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등기할 수 있어요. 등기된 나무를 뭐라고 하냐면 임목이라 그래요. 앞으로 기억해놔야 돼요. 임목은 나무도 등기할 수 있어요. 이 나무만 따로 등기해가지고 이 나무가 누구 거다라고 이렇게 등기부가 있어요. 등기된 나무는 역시 등기부의 소유권자 거지 땅 주인 게 아니에요. 또는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여기에 제가 황재원이라고 이렇게 팻말을 딱 붙여놨어요. 제가 옛날에 뭔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어놨어요. 남의 땅에다가 몰래 심었어요. 제가. 그러면 이 나무는 누구 거냐라고 할 때 땅 주인 게 아니에요. 이름을 밝혔어요. 황재원 거라고. 그러면 땅 주인이 내 땅에 누가 몰래 나무를 심어놨네. 황재원이라는 사람이네. 그런데 기분 나쁘다고 무조건 배워낼 수가 없어요. 이 나무는 이름을 밝혔어요. 이렇게 이름을 밝힌 걸 명인했다. 명인 방법으로 소유권이 구분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을 밝힌 나무는 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땅 주인이 열받아 하죠. 야 왜 내 땅에다가 네 나무를 심어놔가지고 이거 네 거라고 주장을 하냐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나무는 제가 이름을 밝혔으니까 이 나무의 소유권은 제 거고 이제 땅 주인은 저한테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내 땅에다가 네가 나무를 심었네. 그러면 내 땅을 이용했던 사용 대가는 나한테 줘야지. 그래서 나한테 임대로 줘라. 토지 임대로 줘라. 옛날부터 3년 심었는데 이 정도 면적에 3년 동안 토지를 이용한 대가는 얼마 돼. 이건 나한테 줘야 돼. 이렇게 요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땅 주인이 이걸 지 것처럼 마음대로 막 베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나무는 명인 방법을 밝혔으니까 내 거인 거예요. 이제 질문은 이따가 수업 끝나고 끝나고 해주시고 지금 이제 수업이 있으니까 대부분 강의를 듣는 사람들의 흐름은 끊기지 않아야 되니까 질문 따로 해주세요. 이해를 제가 더 잘 설명하려고 노력할게요. 여기 만약에 옥수수가 있다고 해보죠. 여기에 이제 할머니가 있다 해보죠. 할머니가 너무 허리가 고닿나 어찌 됐거나 이게 이제 재배되고 있는 거예요. 재배되고 있는 옥수수인데 남의 땅이에요. 남의 땅에다가 할머니가 옥수수를 재배하고 있어요. 할머니는 이제 빈 땅에 있으면 땅이 아까우니까 이제 무단으로 가서 경작을 할 거예요. 감자, 옥수수 막 심을 거죠.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인데 얘는 저 잠깐 당황했어요.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인데 이건 땅 남의 땅이지만 할머니가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무단으로 재배했더라도 이 옥수수는 할머니 거예요. 무조건 경작자 거라고 경작자 거라고 이렇게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정해져 있어요. 땅 주인이 마음들이고 배워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땅을 관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무조건 그러면 재배되고 있는 건 땅 주인 게 아니라 경작하는 사람 거라고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의 법원에 의해 판례에 의해서. 이러지 않으려면 땅을 관리할 때는 토지의 경계를 분명히 해서 누구나 알 수 있게 고지가 돼 있어야 돼요. 이 땅은 언제 개발할 용도니까 무단으로 경작하면 안 된다라는 고지가 누구나 볼 수 있게 딱 되어 있을 때 할머니가 개구멍 뚫고 들어가서 경작한 건 이건 보상받을 수 없고 이건 땅 주인이 무조건 밀어버릴 수 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 할머니가 빈 땅이어서 감자 옥수수 이렇게 심어놓은 건 이건 땅 주인 게 아니라 무조건 경작자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지금 공부한 네 가지의 특징은 뭐냐면 이 네 가지는 땅 주인이 이건 다 토지에 붙어져 있는 정착물이에요. 토지에 붙어져 있는 정착물인데 이것들을 무조건 땅 주인이 갖는 게 아니라 얘들은 별도의 주인이 있는 토지 정착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딱 네 개지만 네 가지만 이걸 독립 정착물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독립 정착물은 땅과 여기 있는 정착물을 분리해서 거래할 수 있을까요? 땅만 팔 수 있고 건물만 팔 수 있는 거예요. 건물 주인이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땅과 독립되어 있다 해서 독립 정착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독립 정착물 네 가지가 있어요. 건물 명인 방법으로 소유권이 구분된 나무 등기된 임모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이렇게 네 가지만 독립 정착물이고 나머지는 다 토지에 붙어져 있는 건 다 종속 정착물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도로, 돌담, 축대 이건 누구 걸까요? 별도의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 거예요? 땅 주인이 무조건 이 정착물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토지에 붙어져 있는 이런 정착물은 다 주인은 땅 주인 거예요. 토지 소유권자가 무조건 갖는 종속 정착물이다. 그러면 얘들은 도로만 땅과 분리해서 거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토지에 붙어져 있는 건데 정착물만 따로 거래할 수 있는 건 독립 정착물 네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라고 나왔는데 이건 알아서 알아서 자라는 내가 따로 이제 노력하지 않고 알아서 자란 나무예요. 얘가 이제 시험 문제에 가끔 등장하는데 얘는 정착물일까요? 정착물이 아닐까요? 정착물이에요? 아니에요? 정착물이에요. 나무중에 정착물 아닌 거 뭐밖에 없어요? 가식수목밖에 없어요. 정착물 맞아요. 정착물이에요. 그럼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맞아요. 단, 그러나 뭐는 아니다? 독립정착물은 아닌 거지. 정착물은 맞아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 거 정착물 맞아요. 정착물 맞는데 다만 종속정착물이지 독립정착물이 아닌 거지 정착물이 아닌 건 아니에요. 정착물 맞아요. 다만 독립정착물 아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생각해보죠. 자, 움직이는 물건이었는데 토지 뿐만 아니라 건물에 붙어져 있어도 이것도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정착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붙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유 있게 단단히 오랫동안 잘 붙어져 있어야 돼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걸 해석해야 돼요. 그럼 떼어낼 때 문제를 일으켜야 붙일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떼어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붙일 만한 이유가 없었어요. 이건 떼어냈는데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으면 이건 정착물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떼어낼 때 오랫동안 단단히 잘 붙여가고 떼어낼 때 문제를 일으켜야 돼요. 자, 이때 이제 토지에 붙어져 있는 것 중에 땅 주인이 정착물을 무조건 갖는 게 아니라 별도의 주인이 있는 토지에 붙어져 있는 정착물이 네 가지가 있대요. 이건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이 네 가지를 외워놔야 돼요. 네 가지가 건물 명인방법의 수모 명인방법으로 소유권이 구분된 나무 등기된 임모 재배되는 농작물 건물은 누구 거예요? 건물 주인 거예요. 등기부의 주인이 있죠. 등기되었으면 누구 거예요? 등기부의 주인 거예요. 명인방법으로 소유권이 구분된 나무는 누구예요? 명인방법으로 이름을 밝힌 사람 거예요.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은 누구 거? 경작자 거예요. 이건 땅 주인과 관련 없어요. 이것들은 독립정착물로 땅 주인이 갖는 게 아니라 별도의 주인이 있는 독립정착물 나머지 토지에 붙어져 있는 이런 것들 아까 국어가 뭐라고 했냐면 인공수로였죠. 이런 것들은 다 정착물은 맞는데 별도의 주인이 없어요. 누가 가져와요? 땅 주인이 무조건 이 정착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종속정착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착물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했어요. 판자집은 임시로 붙었으니까 가식수목은 나무 중에 임시로 붙여간 거니까 이것도 정착물이 아니고 임차인이 붙여가면 이사갈 때 떼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니까 정착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정착물에 대한 얘기였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거 제거했을 때 분리했을 때 손실이 발생해야 된다. 이거 하나 이해해야 되고 이 네 가지는 외워야 돼요. 독립정착물 네 가지 네 가지 뺀 나머지는 다 종속정착물인 거예요. 딱 네 가지로 정해놨으니까 이게 아니면 다 종속정착물인 거예요. 자 이때 이제 한번 핵심 한번 내용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에서 부동산을 거래했대요. 예를 들면 이 건물 이 건물을 학원 건물을 팔았다고 해보죠. 이 건물을 팔았어요. 팔았을 때 붙어져 있는 것이 만약에 정착물이라면 이건 부동산에 포함되는 거니까 매수인에게 넘겨줘야 돼요. 당연히 부동산 거래했어요. 이 건물을 팔았으니까 마음대로 막 내가 내가 처음에 건물 주인이었어요. 야 이거 건물을 팔았는데 붙어져 있는 거 문도 떼어내고 스위치도 떼어내고 LED 떼어내고 다 떼어내서 내가 갖고 나머지 껍데기만 주면 안 돼요. 정착물이라고 판단되면 부동산을 팔 때 같이 넘겨줘야 돼요. 그런데 시계 같은 건 이건 정착물이 아니죠. 떼어내도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니까 이건 내 거야. 넘겨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정착물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요. 도대체 얘는 정착물인지 아닌지 내가 판단을 못 하겠다. 그렇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뭘로 취급하냐면 일단 정착물로 간주하고 누구에게 매수인에게 넘겨줘야 돼요. 이걸 이제 원칙으로 삼아요. 왜냐하면 내가 뭔지 모르겠다. 정착물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모르니까 내가 다 떼어서 가지고 나머지 껍데기만 주면 얘가 야 나는 처음에 건물 살 때 이거 붙어져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네가 떼어내 가졌으니까 나 계약 안 할래. 그럼 계약 자체가 뭔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면 개인 간의 다툼이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에서는 모르겠으면 일단 정착물로 취급하고 매수인에게 넘겨줘. 나중에 법률을 따져봤을 때 야 이러이러 하니까 이건 정착물이 아니네. 그러면 떼어 가져가도 괜찮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법에 복잡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계약을 다시 혼란시키지 않기 위해서 일단 모르겠다. 그러면 뭘로 취급한다. 정착물로 일단 취급하고 누구에게 매수인에게 넘겨줘야 된다를 원칙으로 한다. 나중에 이제 이게 정착물이 아니고 동산이었어 라고 하면 떼어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러겠네. 계약이라는 것이 유지가 되려면 일단 내가 막 모른다고 해서 다 떼어내야 돼. 갖고 껍데기만 주면 이 사람은 안 사갈 거예요. 그럼 나 계약 안 할래. 그럼 또 소송하고 뭔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런 거에 문제가 되지 않게 일단 모르겠으면 넘겨줘라. 그리고 나중에 확인되면 떼어 가서 가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 다 나왔던 지문들이고 그럼 여기서 이제 외워야 될 것이 독립정착물 네 가지 외워야죠. 독립정착물 네 가지가 뭐예요. 건물 명인방법 수모 등기된 임모 재배되는 농작물 이 네 가지가 독립정착물 땅 주인이 갖는 게 아니라 별도의 주인이 있는 정착물 독립정착물 토지와 이 정착물을 분리해서 떼어내서 토지 따로 정착물 따로 거래할 수 있는 정착물 네 가지 네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종속정착물 이렇게 정의한다. 자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한번 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부동산의 개념을 봤을 때 복합 개념의 부동산으로 이해했고 이때 정착물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정착물이란 그런 거구나 라고 해석을 해봤어요. 자 토지 소유권을 한번 보죠.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토지 소유권자예요. 그러면 이 토지 소유권은 내 땅이니까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이거 아니에요. 절대적 권리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내 땅이지만 내 땅이니까 난 막 백미터짜리 백층짜리 건물 짓고 싶어. 이럴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모든 전국토가 용도 지역지구제라는 걸로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없고 어떤 건물은 되고 안 되고 건물을 지을 때 용적률, 건폐를 어디까지만 지어야 된다고 이미 토지에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 땅이지만 내가 땅을 샀지만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언제나 나라에서 공법적인 제한을 받고 있는 상대적 권리인 거예요. 우리나라 전국토 중에서 공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학교로 나온다면 학교로는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토지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무조건 받고 있는 상태야 돼요. 받고 있지 않는 상태의 토지는 없어요. 그래서 공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우리 학교로 해서 무조건 공법상의 제한을 받고 있다. 그럴 때 이제 토지 소유권은 어디까지 권리가 미치겠냐 내가 땅을 가지고 있으면 지표만 내 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냐가 아니라 민법에서 보면 토지에 상하의 권리가 미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익이 정당한 범위 내에서 상하에 미친다는 얘기는 지표뿐만 아니라 공중, 지하까지도 소유권의 권리가 미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일단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지표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공중을 이용할 수도 있고 지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된다. 그러면 1차원, 2차원, 3차원이니까 3개니까 몇 차원? 3차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입체 공간으로 토지 소유권이 권리가 미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는 것을 3차원, 입체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하는 땅 중간이니까 지중이란 말도 써요. 지중권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무한대가 아니라 이렇게 지표가 있으면 여기가 지표예요. 여기가 지표고 여기가 공중이고 여기가 지한대 무한대로 다 내 거냐 내 권리가 인정되냐가 아니라 일정 범위까지예요. 일정 범위까지 그래서 여기까지만 권리가 미치고 지표와 여기 공중, 여기 지하 이 아래는 개인 권리가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이건 정부 거예요. 정부 거. 일정 범위 내에 권리만 미친다. 상하에 미치지만 무한대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권리가 미치는 공중과 지하를 사적이라는 사적 개인 권리가 영향을 미치는 사적 공중권 사적 지하권 이래서 여만큼까지만 개인 권리가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 이상은 이건 누구 거예요? 정부 거예요. 개인 권리가 미치지 않고 공적, 공적이라는 건 정부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죠. 그럼 개인 권리가 미치는 범위 일정 범위가 있는데 자 이 범위에서 지표 먼저 지표 보죠. 자 지표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경작할 수 있는 권리 건축할 수 있는 권리인데 용수권 하나 기억해놔요. 용수권 용수권은 용자는 끌어쓸 수 있는 용자예요. 물을 끌어쓸 수 있는 권리인데 이때 물이 어떤 물이냐면 지표의 물이에요. 지표에 흘러다니거나 지표에 고여져 있는 물을 끌어쓸 수 있는 권리를 용수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용수권은 지표권에 해당된다. 이렇게 기억해놔야 돼요. 우리 시험에는 아직 안 나왔는데 감정평가 4에 부동산화 원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여기서 나와서 엄청나게 많이 틀렸던 문제예요. 용수권은 지표에 있는 물을 끌어쓸 수 있는 권리다. 자 그 다음에 공중권 보죠. 개인 권리가 인정되는 공중권 보니까 1조권 햇빛 들어올 수 있는 거 조만간 내가 밖을 멀리까지 바라볼 수 있는 권리 용적률 기억해놔야 돼요. 용적률 용적률은 공중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해요. 이제 공법에서 자세히 배울 거예요. 공법에서 건물을 지을 때 용적률과 건폐율이 중요해요. 건폐율은 건축 바닥 면적을 얼마나 넓게 지을 수 있느냐가 건폐율을 의미하고 용적률은 건물을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느냐가 용적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 살 때 용적률 건폐율을 잘 봐야 돼요. 큰 값일수록 좋은 거예요. 내가 땅이 몇 평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바닥 면적을 얼마나 넓게 지을 수 있느냐 이건 건폐율 얼마나 높이까지 지을 수 있게 나라에서 해줬냐 이건 용적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높게 지을 수 있는 거니까 공중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용적률은 공중권에 해당된다. 이렇게 기억해놔야 되고 지하권에 한계심도라는 게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단어는 아니에요. 한계심도는 이 어마큼의 깊이를 이걸 한계심도라고 하는데 이건 뭐 시대나 나라나 지역마다 달라요. 얼마큼이다라고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법원이 이때 다툼이 있을 때 이 정도는 개인 권리 인정해줄게 이 정도는 안 돼. 한계심도 몇 미터로 해줄게 이렇게 했다. 그때마다 정해줄 수 있는 건데 한계심도 이내에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한계심도 이내에 여기는 개인 권리가 미치는 거예요. 여기도 사적공중권 개인 권리가 미치는 거고 한계심도 이내에 있을 때 여기 있는 지하수는 권리가 인정돼요. 내 땅 아래에 있는 여기에 지하수가 묻혀져 있으면 지하수는 내 거 맞아요. 그런데 미채굴 광물이라고 하는 거 아직 채굴되지 않은 광물은 석탄석유를 얘기해요. 석탄석유는 내 땅 아래에 있지만 내 거라고 주장하지 못해요. 이건 광업법에 의해서 광업권이라는 새로운 권리로 나라에서 따로 지정해준 권리지. 내 땅 아래에 있는 석탄석유는 내 거다 이렇게 주장 못해요. 내 땅 아래에 석유가 있다 하더라도 나 대박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창피한 일이에요. 내 거 아니에요. 이건 나라에서 따로 권리가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 기억해놔야 돼요. 땅 아래에 있는 광물은 석탄석유는 내 게 아니다. 이건 개인 권리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은 공중지표 지하까지 권리가 미치고 이렇게 개인 권리는 무한대가 아니고 일정 범위가 있다. 이 위에는 전파가 지나다니거나 비행기가 지나다닐 때 내 땅 위니까 비행기 지나가면 안 돼. 이렇게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위는 누구 거예요. 정부 거예요. 전파권, 통식권, 한국권 같은 거. 그리고 한계심도 밑은 정부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정부가 지하철을 뚫을 때 내 땅 아래 이렇게 지나갔어요. 한계심도 밑으로. 그러면 내 땅 아래 지나갔으니까 보상해줘야 돼. 라고 요구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정부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한계심도 이내로 내 개인 권리가 미치는 사적 지하권을 지하철이 통과했다라면 내 땅 사용하고 있네. 이용 권리 줘야지. 이용할 사용 대가 줘야 돼. 보상금 줘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권리는 이만큼만 인정된다라는 거. 그런데 이게 공중 지하 지표까지 이 세 차원을 뭐라고 한다. 입체 공간 이런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권은 입체적으로 3차원으로 권리가 미친다. 무한대는 아니다. 일정 범위가 정해져 있다. 이걸 사적 공중권, 사적 지하권, 지표권. 이때 용수권은 어디에 포함된다. 지표권. 용적률은 공중권. 한계심도 이내가 사적 지하권, 지중권이라고도 해요. 이때 지하수는 내 거가 맞아요. 토지 소유권 자건데 광물은 내 게 아니다. 이렇게 기억해놔야 돼요.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 이런 건데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무슨 공간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공간을 활용한 예냐 이렇게 한 거예요. 공중이냐 지표냐 지하냐. 용적률 나왔어요. 그럼 무슨 공간이에요. 공중공간이죠 당연히. 이렇게 찾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공법에서 배울 건데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뭐냐면 내가 땅이 있는데 건물을 지으려고 그래요. 건물 지을 때 공개공지라는 게 있어요. 내 건물을 다 바닥면적으로 건물 짓는 데 쓰지 않고 일부 할애에서 다니는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나무도 심고 휴게시설도 하고 벤츠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공개공지 내 땅이니까 들어오면 안 된다가 아니라 누구나 들어와서 쉬어도 괜찮아. 공개해놓은 공지를 만들면 나라에서 좋은 일 했네. 그러면 용적률을 좀 올려줄게. 인센티브를 줄게.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해줄게. 라는 제도가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예요. 이거 이제 공법에서 배울 거고. 자 구분지산권은 민법에서 나중에 배울 거고. 자 개발권 양도자 한 번 잠깐 설명할 테니까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시험 문제 거의 뭐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한 건데 자 개발권을 양도하는 제도 이렇게 된 거예요. 개발권을 양도하는 제도. 그럼 이걸 알려면 자 우리가 이제 단어를 좀 풀었어야 돼요. 개발권이 뭔지 알아야 돼. 개발권. 개발권은 뭐냐. 양도라는 것도 알아야 돼. 양도. 양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이전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개발권 이전 제도라고 하는데 어떤 건지 한 번 볼게요. 잠깐 기본적으로만 좀 소개시켜 드리고 나중에 또 자세히 한 번 배울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정책론에서 자세히 배울 건데 한 번 보죠. 자 이거 이해하는 거예요. 뭐 단어를 막 외우려고 하지 말고 아 이렇게 된 제도구나 전체를 여러 개를 통째로 머릿속에 이해를 해야 돼요. 자 A지역이 있고 B지역이 있어요. 원래 이제 건물을 둘 다 5층까지 뭐 5층까지 원래 지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정부가 갑자기 어떤 이유를 들면서 야 이 주위에 있는 여기에 문화재가 있는데 건물이 높게 지면 문화재가 훼손될 것 같아. 또는 여기에 자연환경을 좀 보존해야 될 것 같아. 여러 이유를 대면서 너희는 1층만 지어. 갑자기 더 이상 짓지마라고 규제를 했어요. 그래서 규제가 강화된 지역이에요. 규제가 강화가 됐어요. 그럼 이 토지 소유자는 손실이 있어요? 원래 5층까지 지을 수 있었는데 갑자기 정부가 1층까지만 지으라고 규제를 강화했어요. 그럼 정부가 보상금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갑자기 정부가 여기에 개발 제한구역이라고 들어봤죠? 옛날에 그린벨트라고 하는 거. 개발 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산 성장을 방지하거나 도심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정하는 거예요. 그럼 건물 못 줘요. 지정되면. 건물 못 지겠다고 해서 정부가 보상금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는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막 데모하고 날 죽여라 어쩌라 하다 보니까 정부가 그러면 야 그러면 뭔가 한 제도 만들어줄게. 그 제도가 뭐냐면 규제를 해서 손해가 발생했지만 이 손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보상금은 직접 주지 않지만 개발하지 못하게 한 만큼의 이건 위로 지을 수 있는 권리잖아요. 뭐라고 해요? 용적률이라 그래요. 용적률에 해당되는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줄게 개발권을 줄게 개발권 줄게 4개 층에 개발할 수 있는 권리 줄게 근데 너희들은 못 지어. 너희들은 못 지는데 대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사갈 거야 사갈 거야. 그래서 이걸 이쪽에 팔아라 양도해라 이전해라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이 한 층에 한 1억 정도 주고 사갈 거야 그러면 팔면 돈을 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상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억 주고 사갔어요 그럴 때 얘들은 왜 상하냐 여기 있는 지역은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정해놨어요 정부가 보기에 이 지역은 땅이 없어 택지 건물 지을 땅이 없어요 근데 땅도 건물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 더 이상 택지도 없어 건물도 너무 땅값도 너무 비싸고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건물을 더 높게 짓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원래는 5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니들이 개발권을 사오면 더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게 인정해 줄게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초과 용적률을 얻으려고 이 개발권을 사오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래서 한 층에 1억씩 주고 팔아서 얘는 보상받고 얘는 건물도 높게 지을 수 있겠네요 이 제도를 뭐라고 하냐면 개발권을 양도하는 제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발권 양도제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는 보상을 얻게 된 거예요 얻게 됐죠 정부가 돈 썼어요 거래를 통한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해요 정부의 재정으로 직접 보상한 것이 아니라 거래를 했죠 이렇게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학교론에서는 시장을 통하여 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장점 중에 하나는 얘가 시장을 통하여 통하여 안 적어도 괜찮아요 머릿속에 그냥 이해하고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거예요 지금 단계는 단어가 하나 나와서 제가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시장을 통하여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런 것을 개발권 양도제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보죠 개발권 양도제가 왜 등장했느냐부터 해석해야 돼요 여기 지역을 규제를 했는데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보상을 안 해준다 그래서 규제한 만큼의 용적률을 어떤 권리로 개발권이라는 권리 소유권 준 거 아니에요 개발권이라는 권리 용적률에 해당되는 개발권이라는 권리를 줄 테니 이걸 이쪽에 팔아서 보상받아라 얘들은 왜 사가냐 원래 5층까지만 지을 수 있는데 개발권을 사오면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으니까 사갈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를 통해서 보상이 이루어졌으니까 시장을 통하여 보상이 이루어졌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시험 문제 10번 중에 7, 8번 나온 답은 폐지되지는 않았어요 폐지되지는 않았고 실제로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법령에 그런데 한 번도 실시된 적은 없어요 미실시 제도예요 그러니까 시행되고 있는 제도예요 있지 않는 제도예요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 중에 하나예요 물론 미국이나 유럽은 혈제 많이 시행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어요 예전에 과거 정권에서 김대준 정권에서 이걸 실시하려고 했어요 경상도에서 경상남도 진주 쪽에 그런데 주민들의 반말이 너무 심해 가지고 실시하지 못하게 된 제도예요 그런데 현저히 남아있는데 한 번도 시행된 적은 없는 제도 미실시 제도 대표적으로 개발권 양도제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게 왜 나왔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개발권은 뭘 얘기한다 개발하지 못하게 한 만큼의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용적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권은 용적률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무슨 공간을 활용하는 예다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예다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해놔야 돼요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얘기했고 자 이제 네 번째 한번 보죠 자 결론적으로 보너스로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이 두 개의 단어가 중요해요 이 두 개의 단어는 무조건 딱 구분해놔야 돼요 우리가 방금 배운 건 부동산의 개념을 복합적으로 이해하겠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에요 그럼 부동산의 개념을 어떻게 복합적으로 이 복합은 뭘 얘기한다 뭐를 복합한 거예요 법경기를 복합한 거죠 그럼 뒤에 내용은 뭐라고 나와야 되냐면 법경기의 측면에 복합된 개념으로 부동산을 이해할 때 이걸 뭐라고 한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다른 단어가 들어가면 안 돼요 복합 부동산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복합 부동산 부동산이 복합됐네 부동산이 복합됐다는 건 뭐냐면 토지와 건물은 각각의 등기부가 있는 독립된 부동산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로 결합된 상태로 다뤄져서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된대요 예를 들면 거래 한번 보죠 부동산 활동 거래 거래 대상이 될 때 예를 들면 아파트가 있대요 아파트 등기부 한번 보면 본 적이 있을기도 할 거고 등기부 보면 건물 부분에 내용이 있고 토지 소유권에 해당되는 대지 사용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대지 사용권은 토지 소유권을 얘기하고 건물 부분은 건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파트는 건물과 토지 소유권에 해당되는 대지 사용권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따로 떼어서 거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파트 거래할 때 건물만 따로 아니면 땅을 집합건물이니까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대지 사용권이에요 이 땅에 대한 소유권만 따로 거래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파트는 항상 거래할 때 건물과 토지 소유권이라는 대지 사용권 항상 붙어 다녀요 그렇죠? 이걸 이르는 말이 학문에 하나 필요한 거예요 건물과 토지 소유권이 떼어질 수 없는 관계의 부동산도 있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라고 얘기할 때 이걸 복합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출제자는 이렇게 문제를 내요 부동산을 법경기의 복합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복합 부동산이란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또는 토지 건물이 하나로 결합된 상태로 다뤄져서 이를 이르는 말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 한다 이러면 틀려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어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단서가 법경기로 이렇게 나오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 얘기하는 거고 토지 건물 나오면 복합 부동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두 개 헷갈리면 안 돼요 힘들겠지만 이제 익숙해져야 돼요 한 시간 동안 내내 놀다가 우리 이제 앉아있고 나중에는 막 4시간 5시간 10시간 이렇게 앉아있어야 되는데 힘들 거예요 졸기도 할 거고 졸리면 괴로워하지 말고 엎드려 자시거나 주무셔도 괜찮아요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얼마나 힘들면 졸겠어 애들 뒷바라지하고 남편 막 다 챙겨주고 또 나와서 또 공부하려니 힘들어요 분명 힘들 거예요 엎드려 주무셔도 괜찮아 다른 선생님은 안 되고 다른 선생님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수업은 괜찮아요 또는 힘들면 나가서 발 한번 쐬고 와서 다시 한번 마음 다 잡고 와서 오셔도 되고 뒤에 서서 공부하셔도 괜찮아요 편하게 노력을 해야지 뭔가 공부도 안 하는데 힘들어가지고 선생님 눈치를 보면서 막 졸리고 힘들어하고 이런 표정을 지으면 제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엎드려 주무시거나 딱 일어나서 잠 깨거나 방법을 좀 취해 우리 성인이니까 이겨내야 돼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그랬어요 문제는 우리가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을 지금 4페이지 배웠네요 PPT 첫 수업이라 첫 수업이라 좀 천천히 설명하고 자세히 설명한다고 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사실 첫 페이지 배웠고 두번째 페이지 세번째 네번째 페이지가 배웠어요 알아는 듣겠네 별거 아니네 라는 느낌이 있지만 이걸 가장 중요한 건 이걸 문제로 풀어봐서 내가 정확히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복습해야 될 건 여기에 있는 대표 유형 문제는 무조건 답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정확히 맞다 틀리다를 구분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읽고 내 걸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문제 풀고 마주실게요 자 부동산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임차인이 부착한 물건이라고 했네요 그럼 정착물이 정착물이 아니에요 정착물 아니죠 누가 부착해야 돼요 임대인이 부착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않는 것이 원칙이다 어 맞네 임대인이 부착해야지 자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나왔네요 중요하죠 다섯 가지 자산, 자본, 생산제, 소비제, 상품 이렇게 나와야죠 자산, 자본, 생산제, 상품 이렇게 맞네요 맞네 3번에 보니까 제거하였을 때 얘가 중요한 단어예요 분리하였을 때 제거하였을 때 그럼 무슨 얘기가 나올지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지문을 보고서 뭐가 중요한지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뭘 얘기하는지 이런 건 모르면 안 돼요 제거했을 때 문제를 일으켜야 붙일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거했을 때 나중에 정착물로 취급한다라는 것은 손실이 발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오면 발생을 해야 된다가 찾아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심심해서 지금 동그라미 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이제 여러분도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찾아낼 수 있겠지만 처음에는 잘 못 찾아내니까 그냥 느끼 모르는 대로 막 동그라미 막 쳐봐요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정말 중요한 단어에 이제 손이 가게 돼 있으니까 그냥 그냥 눈으로만 읽으면 안 되고 이 단어가 중요했냐 여기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제거했을 때 손실이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세 단어밖에 중요한 게 없어요 사실 답을 찾는 데 있어서는 여기서 중요한 건 임차인이 중요한 거예요 임차인 붙여가면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 있는 모든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를 찾아내서 연결을 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연습을 해야 돼요 문제 지문 부을 때 4번 보죠 이게 나왔어요 토지 건물이 어? 그럼 뭐가 나올지 좀 느낌이 와야 돼요 각각 독립된 객체인데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진대요 합쳐져서 다닌대요 뭐라고 한다? 복합 부동산이라고 해야 돼요 이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복합 부동산이나 나와야 돼요 어? 그럴 줄 알았어 네가 이거 내릴 줄 알았어 라고 미소 주면서 답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뭐 네 질문은 이따가 속 끝나고 다시 한번 설명 네 어디에 여기에? 이따 제가 쉬는 시간에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네 따로 직접 1대1로 설명해드릴게요 수업 중에는 가능한 질문은 삼가해 주시는 걸로 그러니까 아 뭐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따로 주는 시간에 설명해드릴게요 자 5번에 보니까 준 부동산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준 부동산은 원래는 동산인데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보니까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준 부동산은 동산등이라고 나와야 돼요 여기 부동산이라고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자동차 선박 같은 동산등이에요 근데 어떤 동산이에요? 공시방법을 갖춘 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공시가 뭐예요? 등기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등록하는 동산등으로 법률에서 뭐에 포함된다? 협의라고 나오면 안 돼요 뭐라고? 광희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이제 준 부동산의 정의가 옳게 나온 거예요 그럼 준 부동산의 지문이 나오면 여기에 부동산이라고 나오면 안 된다 등기 등록하는 동산등인데 뭐에 포함된다? 광희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를 항상 떠올리면서 지문을 읽어야지 그냥 읽으면 그 얘기가 그 얘기가 맞는지 틀린지 구분도 못해요 항상 문제 풀 때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 토지 정착물 중에 토지에 붙어져 있는 것 중에 토지와 독립된 것으로 토지와 독립된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 것 토지와 별개의 정착물 중에 독립된 것이래잖아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독립 정착물 4개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묻는 거죠 4개 외워야 돼요 독립 정착물 첫 번째 건물 두 번째 여기에 명인 방법의 수모 그 다음에 등기된 임모 이때 이제 뭐 나중에 등기법에서 보존등기라는 걸 배워요 뭐 우리 학교로는 보존등기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등기된 임모 나무가 등기되면 임목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권한이 인정되거나 인정되지 않거나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은 다 경작작과예요 3번은 얘는 독립 정착물이 아니죠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식생과 나무는 알아서 잘 자라는 나무는 정착물 맞아요 정착물 맞아요? 중요해요 정착물이에요 무슨 정착물? 종속 정착물이에요 정착물은 맞는데 종속된 정착물이다 나무 중에 정착물 아닌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가식, 수목 이거 하나밖에 없다 세 번째 보죠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나왔는데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나왔는데 이때 권리가 보니까 용수권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이때 물은 어디 물이냐면 지표에 흘러다니거나 고여있는 물을 끌어쓸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럼 무슨 궐? 지표권이라고 나와야 돼 용수권은 지표권에 해당된다 이렇게 연결되는 게 중요한 거고 민법에서 보니까 민법에서는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무한대가 아니라 일정 범위 내에서 토지의 어디에? 상하에 미친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건 입체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공중지하까지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어떻게 입체적으로 또는 뭐라고 나올 수 있냐면 3차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기에 2차원이다 평면적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에 미친다는 얘기는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게 동그라미 친 게 중요한 것들이에요 민법 규정에 의하면 토지 소유자는 광어법의 열과는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광물은 밑책을 광물은 권리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지중권이라고 나왔는데 이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는 알아야죠 무슨 단어예요? 지하죠 지하 그래서 지하권은 토지의 일정 범위 내에서 어디를? 지하 공간을 지중권이니까 중요한 건 지하 공간을 배타적으로 남 이용하지 못하게 배제시키면서 나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나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고 5번에 보니까 지하 공간을 이라고 나왔는데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무슨 공간? 공중공간이라고 나와야죠 또는 개발권 양도제 개발권은 용적률을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5번이 틀린 거네요 별거 아니네 라는 느낌을 얻어야 돼요 정확히 이해하고 지문을 정확히 해석하는 연습만 하면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1단어는 어려운 단어는 아니니까 그리고 또 1단 중에 가장 쉬운 걸 배웠으니까 근데 지금 풀어봤던 이 지문들은 앞으로 1년 내내 여러분들이 엄청 자주 볼 거예요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 볼 때 또 나오고 연습문제, 예상문제 풀 때 또 나오고 나중에 마무리 정리할 때 또 나오고 여러분이 또 문제 풀 때 또 나올 거예요 이때 풀 때마다 당연히 이런 질문은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중요한 게 딱 이거라고 딱 머릿속에 박혀져 있어야 나중에 공부할 때 수월해요 그래서 처음 11월, 12월 달에 지금 제시하고 있는 기출문제는 모두 다 100% 내 걸로 만들려고 복습을 집에서 꼭 하셔서 다음에 나오면 무조건 맞다 틀리다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명확히 근데 우리 시험은 사실 보면 뭐 여기서는 딱히 이런 거죠 여기서 2번 문제 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해서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오른 지문 나왔지만 다음에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걸 평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지표권 나오면 틀린 거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키워드가 여기에 지표권이 아니라 지하권 이렇게 나오면 또 틀린 거예요 이렇게 틀리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것도 감안해서 지문을 읽어나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1교시였고 2교시 때 이제 토지의 분류부터 배우도록 하죠 내가 몰라서